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11개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효율성 등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헬스케어 관련 비용은 11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해 투자 비용 대비 최악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불명예까지 않았습니다. 2011년 미국은 헬스케어 비용으로 국민당 평균 8,508달러를 지출한 반면, 영국 국민들은 3,405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국의 경우,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스위스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11개 국 중 최상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행한 커먼헬스 펀드 측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민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엘리게이팅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